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앤아팍 선거구 조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기존 선거구 5개를 4개로 줄이고 시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참석한 여러 한인들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소수계 정치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청회 현장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부앤아팍 선거구 재조정 첫 번째 공청회. 한인들은 단호했습니다. 5개 선거구 유지와 순번제 시장직을 유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착석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현재 5개인 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직 역시 시의원들이 순번제로 맞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현 시장의 제안대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경우 소수계의 투표권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 질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장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 없는 선거 비용으로 인해 시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한인들은 5년 전 변경된 5개 선거구와 순번제 시장직을 왜 갑자기 바꾸려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민생에 더 신경 쓰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을 빨리 무사히 지나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쓰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되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인들은 시 공청회에서 소수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단체와 협력해 이유를 알 수 없는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부해납학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에서 다들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그리고 다른 시의원들도 듣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다행히도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다행이죠. 한인들은 소수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라며 선거구를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늘려 여러 소수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시정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지안했습니다. 한인들은 소수계의 의견이 부해납학 시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경부터는 주민들 중심으로 서명운동들을 해서 이번에 선거구가 다시 만들어질 때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그런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아마... 부해납학 선거구 제조정은 내년 초 두 차례 더 주민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부해납학 선거구 제조정은 내년 3월까지 공청회를 거친 후 4월 최종 결정됩니다. 한인 권위공고단체들은 소수계의 의견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부해납학에서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달 말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예상보다 지급이 빨라졌는데 주민 3분의 2 상당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경기부양 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주정부는 오는 30일부터 경기부양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 자격은 지난해 세금 보고를 마친 자로 제한됩니다. 지난해 반 이상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어야 하고 소득은 7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은 가구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이나 부부 합산 가정 모두 600달러의 지원금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구당 500달러를 더 받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방식과는 달리 자녀 인구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때 받지 못했지만 2020년 택수 리턴을 연 7만 5천 달러 이하로 보고하신 분들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0불을 합해서 600불 플러스 500불에서 11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2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지원금 수정 당시 부양 자녀를 등록한 경우 이번 2차 지원에서는 부양 자녀의 몫인 500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1차 때 수정책을 받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추가로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급 방식은 연방정부와 동일합니다. 세금보고 환급을 은행 계좌로 받은 경우 동일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수표로 수정하고 있는 경우 우편을 통해 수표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오는 30일부터 2주 간격으로 수표를 발행할 것이며 늦어도 육지 안에 수표를 모두 수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체류 신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ITIN 그러니까 소셜스키 넘버 없이 ITIN로 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은 지난 5월 경제 재개방 이후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0억 달러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주정부는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량인 1,500만 명 이상이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제45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모처럼 만에 한인사회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대규모 대면 행사로 치러졌는데요. 상공회의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한인사회 경제 재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취임식 현장 박시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5대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취임식이 어제저녁 열렸습니다. 주류사회 정치인들과 한인상공인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는 그동안 움츠렸던 한인사회의 활력소가 되는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한인사회에서 열린 가장 큰 행사로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껏 우리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펼쳐보지 못했는데 다행히 45대에 들어오면서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또한 인스털레이션 뱅킷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저로서는 지금 꿈을 부풀어 있습니다. 45대 임기는 지난달 처음 시작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취임식 행사가 늦어졌습니다. 45대에 접어든 LA 한인상공회의소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던 한인 비즈니스들을 다시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해 한인상공인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서비스나 그러니까 또한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소스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적에 저희들이 그것이 과연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소상인들을 돕도록 우리 상공회에 있는 모든 이사님들을 통해서 돕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을 비롯해 LAPD 도미닉 최 부국장 등 주류 정치인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편 LA 한인상공회의소는 현재 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정책을 미주 한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청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취임 이후 첫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과 주정부 공무원들의 윤리 교육 강화, 코로나 사태 속 투명한 운영 보고를 약속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어제 뉴욕의 첫 여성 주지사로서 취임 선서를 마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첫 번째 발표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내 모든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보건당국에 교내 전원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릴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교내 백신 접종을 전면 의무화할 권한은 없지만 지역 교구와 협력해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유색 인종과 빈곤계층 아이들이 많은 대면 수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한 지급이 지원되고 있는 270억 달러의 렌트 지원금을 서둘러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인력을 늘려 지급 절차를 가속화하겠다며 자격이 되는 지원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은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임한 쿠오모 주지사 정부에서 드러난 직장 내 윤리 문제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윤리 교육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컬 부지사는 쿠오모 주지사 정부에서 약 1만 2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축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의 사망자는 5만 5,395명이었는데 3만 3,415명이라고 보고했던 쿠오모 정부에서는 병원, 요양원 등만 집계해 집에서 사망한 사람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쿠오모 주지사는 요양원의 사망자를 50% 가까이 축소 보고한 혐의를 입고 있습니다. 호컬 부지사는 CDC의 통계와 일치하는 투명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존슬앤 존슨은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경우 항체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존슬앤 존슨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한 결과 항체 수준이 최초 접종 4주 뒤와 비교해 9배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이 부스터샷이 됩니다. 존슬앤 존슨 측은 특히 지난해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들 가운데 17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6개월 뒤에도 항체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슬앤 존슨은 식품의약국 FDA에 이번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얀센 백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결과에 따라 추가 접종 백신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등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자들은 다음 달부터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시범 실시되던 제도가 공식 의무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 방문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ETA 전자여행 허가서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시에 방문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데 한국의 경우 KETA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되오다 9월 1일 기회 공식 시행됩니다. 전자여행 허가서는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거의 모든 방문에 필요하며 허가서가 없으면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과 선박에도 탑승할 수 없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전자여행 허가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새로운 여권 발급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 허가는 시범 시행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 홍명기 미주도산기념사업회 총회장의 장례식이 오는 9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고인의 추모예배는 오는 9월 2일 목요일 로마린다 한국인 SDA 교회에서 열리며 하관 예배는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1시 몬테시토 메모리얼 팍 채플에서 거행됩니다. 한편 도산기념사업회와 대한인국민회 등 주요 한인단체들은 한인사회 차원의 별도의 추모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LA 한인타운 남가주 새누리교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날짜와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주체로 열리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이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간 개최됩니다. 올해 창업무역스쿨은 차세대 창업과 무역 교육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달라진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을 통한 창업과 마케팅 교육 등이 추가됐습니다. 무역스쿨은 한인 인재를 지원해 무역과 경제 분야의 차세대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옥타 LA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만큼 올해는 대면 강의와 수강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68개국의 옥타 네트워크를 통해 수강생들의 창업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만 21살부터 39살 사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CDC 지침에 따라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옥타 LA는 올해 무역스쿨 수료생과 LA지회 준혜원에게 5만 달러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으로 창업을 계획 중인 차세대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올해 하반기 성인 교양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양 강좌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 영어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해 매주 화수목 주 3회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는 문화 강좌는 민화와 공예, 종이접기로 3명의 강사가 한국 전통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그리기와 만들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강료는 강좌당 40달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